안녕하세요 장난감사입니다. 저희 보문점 앞에 오신것은 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터니메카, 테로, 윙터, 그리고 피닉스 자 또 하나 남아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테로에요 윙블라이드, 베타게이지는 50, 한 40 이구요 속성은 블루 여기 테로의 우승입니다 테로는 새 같기도 하고 델건 같기도 하네요 자 좋아요 보면 여기 테로가 변신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메카님 말고 치킨 자 이번엔 다른것도 볼까요 이번엔 윙터, 벌로 변신하는 윙터입니다 파란색, 스포츠카가 윙터으로 변신하겠습니다 호텔게이지 20, 파워가 30, 복성은 레드 편신 편신 자 윙턱으로 편신했습니다 윙턱은 말벌로 되어있는데요 왈벌 윙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왈벌 윙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아시는 분 댓글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도 피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변신한 모습은 없어서 멋있는 자동차인데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다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으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자세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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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는